자, 다음은 우리 갑순위의 본발이 나오세요! 박수 주세요! 자, 다음은 우리 갑순위의 본발이 나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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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가 씨 인사말이에 들어가! 자, 그러면 갑순위의 본발이! 갑순위의 본발이! 갑순위 본발이, 갑순위 본발이! 감탄! 맞 dak 들어가! 들어가! 반짝이 먼저 박수 주세요! 반짝이 해! 원수! 여기서 일하면 안돼! 그냥 집에서 깜빡 풀어! 복실들 다 벗어봐! 반짝아! 박수 주세요! 반짝아! 네 네 천천 천천천 오 오 자 앞으로 단장님이 20분동안 계속할게 공간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아 너무 자지럽게 내가 마무리했네 우유 잡고 이미 오해가 오는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거야? 아